굿모닝 비트코인 네 12월 2일 월요일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블록미디어 신지은입니다 자 저희 사정상 12월 첫날 아니죠 둘째 날이죠 제가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현재 코인360 시장 오랜만에 찾아뵙지만 가격은 7천 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비트코인입니다 가격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최근 시장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분위기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조정받고 있는 아침입니다 이더리움이나 이오스 트론 조정에서 벗어나서 상승하고 있지만 여전히 시장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상황 전반적인 분위기 하락 쪽에 머물면서 시장의 대장주격인 비트코인도 하락세를 안치 못하고 있는 아침이네요 비섬으로 가보겠습니다 현재 비섬에서의 시세인데요 비트코인 867만 3천어선에 머물고 있고요 대부분의 종목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오르는 종목도 있는데 엔진코인이나 하이콘, 비트토렌트는 상승세 그리고 신규로 올라와 있는 젠서, 왐토큰, 피스토큰 등이 강세 속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솔트 11% 강세 보이고 있네요 업비트로 가보시죠 비트코인 현재 863만 4천원, 3천원 선 이어가면서 전거래일 대비 2%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엘프와 골렘 각각 47%, 38% 강세 보이고 있고요 엔도르가 19% 오르고 있습니다 업비트에서는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꽤 많죠 최근에 이슈가 있었죠 업비트에 현재 해킹 어느 정도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봤더니요 일단 업비트에서 해킹 탈취 자금 실시간 추적 모니터링 게시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새로 고침을 해보면 현재 탈취된 이더리움 개수는 아시다시피 34만 2천개고 자금의 흐름을 살펴보니 가장 최근에 이뤄진 혐의 거래 지갑들 움직임 12월 1일 이후로는 아직 움직임이 없는 상태입니다 최신 20개 정도의 혐의 지갑의 트랜지액션 리스트를 보여주고 있는데 업비트의 해킹 이외에도 현재 시장을 조금 움직이고 있는 이슈 역시 거래소 이슈이기 때문에 이 이슈는 잠시 후에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주요 이슈는 사실 굳이 암호화폐와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없긴 한데요 중국의 스마트폰 사용자의 얼굴 정보 등록 의무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는 이유는 잠시 후에 비트코인 이스트의 기사로 함께 하시고요 일단 중국에서 스마트폰 사용자의 얼굴 스캔 등록이 의무화가 됐습니다 안면 인식 등을 통한 빅데이터 축적 그리고 인공지능 산업에서 앞서 나가려는 조처로 풀이된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이동전화를 등록을 할 때 사용자의 얼굴 스캔 등록이 의무화 됐다는 거죠 이미 지난 9월 입법 예고된 그런 정책이라고 합니다 비트코인 이스트 한 주에 뉴스를 정리하면서 이 뉴스를 가장 먼저 제시를 했네요 중국이 이렇게 얼굴 스캔을 의무화하면서 만일 이 정책이 크립토 위안에게도 의미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하네요 왜냐하면 디지털 통화 발행이 아시다시피 이런 디지털 신원 증명의 활용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소식이 만일 잘 연결이 된다면 또 암호화폐 시장의 또 다른 그런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좀 너무 멀리 간 걸까요 네 아무튼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요 이번 한 주간의 비트코인 가격에 대한 분석 제시하고 있는 비트코인 이스트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번 한 주 지난 주죠 비트코인 가격 면에서는 훨씬 더 나빠질 수 있었고 또 훨씬 더 나아질 수 있었던 그런 한 주였습니다 7200달러 대로 개장을 해서 하락세를 좀 이어갔었죠 가격은 6600달러 때까지 떨어졌고요 그리고 일부는 추가 손실을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곧바로 7200달러 수준으로 반등을 했죠 그리고 프로토콜 업그레이드가 있었던 11월 25일을 지나서 가격이 자 이렇게 7500달러까지 치솟기 시작하더니 결국 7800달러 선까지 한번 터치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주말이 지나면서 상승분을 반납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자 비트코인 이스트 기사 계속 살펴보시면요 도비완이라는 사람은 아마도 1년 내내 가장 중요한 가격 변동이 중국의 플러스 토큰 스캠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내놨습니다 현재는 8000달러까지 다시 갈 것이냐 아니면 더 하락할 것이냐라는 의견이 반반 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따 주간 전망으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닥스 소식도 있었죠 11월 24일자 아이닥스 출금 지연에 관한 공식 공지를 올리면서 대표가 원인 불상의 이유로 행방 물량이 돼서 모든 소통이 조절이 됐고 이러한 이유로 상당수 암호화폐가 보관된 콜드월렛에 대한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입출금 서비스가 원활하게 지원되고 있지 않다라는 공지가 올라왔었습니다 이 이후 최근에 업데이트는 없는 상태인데요 이렇게 거래소 이슈가 있는 것이 아무래도 암호화폐 가격을 조금 더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블록미디어의 주간 전망 살펴보시면요 비트코인의 추가 회복 여부가 관전 포인트인데요 30일까지만 해도 단기 지표가 긍정적이라는 분석이 나왔었네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가격은 조금 6,000달러 대 후퇴와 7,000달러 대 회복 그리고 다시 지금 7,300달러 대 머물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술 차트의 상황은 긍정적인데 3일 차트, 시간 차트, 단기 추세, 강세 역전을 가리키면서 나쁘지 않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왔고요 비트코인이 7,800달러 부근의 저항선을 돌파한다면 8,200달러까지 추가 회복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전망 우세합니다 그리고 뉴스비티씨도 비트코인이 8,000달러 대로 올라설 것이다 라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소개했고요 와이스 크립토 레이팅스의 후한 빌라베르드 에디터 역시 지난 한 주 비트코인과 알스코인들의 주요 지지선 방어에 의미를 부여한 상태입니다 7,800달러 선이 좀 중요하게 가격 포인트로 제시가 되고 있고요 알스코인들은 장중 한때 주요 지지선 붕괴를 경험했지만 일간 종가 기준 지지선을 방어하면서 고무적인 신호를 냈다라고 분석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투데이의 기사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비트코인이 7,200달러 때까지 내려가면서 8,000달러가 아직 가능한 이야기인가 라는 기사가 나와있네요 물론 지금은 7,200달러에서는 조금 올라선 7,300달러 선에 머물고 있습니다만 증시에서 보통 12월이 홀리데이 시즌이라고 해서 산타랠리를 불러오는 그런 강세장으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데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잔인한 12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투데이에서는요 7,400달러를 중요한 가격대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가격대로 분석을 하고 있네요 트레이더 엑소가 7,400달러를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크리프토 위셸이 또 그 가격을 중요하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12월이 블러디 피바람이 불 수 있는 그러니까 많이 하락할 수 있는 잔인한 12월이 될 수도 있다 라는 그런 소재목이 달려있는데 네브라스칸 군어라는 한 트위터 분석가는요 비트코인 가격이 6,000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여기에 있고 12월 14일에 최저점을 찍을 수 있다라는 분석을 내놨지만요 그렇다고 또 이 하나의 반복적인 패턴으로 거래 전략을 만들지 말라라고 여지를 남겨두고는 있습니다 이게 2020년에 예정된 반감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12월 지난해 12월 가격이요 3,100달러 정도 선에서 거래가 됐거든요 올해 12월은 어떨까요 2년 전 12월의 가격이 2만 달러에 육박을 했습니다 너무나 다른 한 해 한 해 연말인데요 올해 12월도 조금 극적인 반전이 있기를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리플 소식입니다 월간 에스크로우를 풀면서 리플에 대한 의문이 더 커져가고 있다라는 기사인데요 2019년 한 해 동안 리플 실적 사실 조금 저조한 상황입니다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갖기가 좀 힘든 상황이죠 2019년이 끝나감에 따라서 올해 여전히 30% 정도의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는 리플인데요 오늘 장의 가격도 0.86% 하락하면서 0.22달러 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0억 개의 토큰이 또 방출이 됐는데 얼마나 많은 코인들이 유통되거나 판매될지는 미지수다 라는 이야기 비트코인이 하고 있고요 OTC 시장에서 환매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사실 지금 공급 과잉인 상태에서 수요가 거의 없고 은행들의 일부 제한적인 테스트 정도가 그나마 있기 때문에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낮은 상태다 라는 분석입니다 자 당초 11월 초에 우리가 많이 기대를 했던 게 바로 스웨일 컨퍼런스였죠 가격 상승에 대한 랠리에 대한 기대감 있었지만 그 시점에서 리플이 또 하락한 바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마찬가지로 리플의 상승 모멘텀은 어떤 것이 될 수 있을지 시장 전반의 강세가 찾아오지 않으면 조금 힘들지 않을까 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네요 자 이렇게 주말 다소 조용하게 흘러갔습니다 조용하게 흘러간 주말의 이슈들 주로 비트코인의 전망을 위주로 살펴드렸고요 오늘 한 주 시작을 하는 월요일입니다 동시에 12월의 첫날이죠 어제가 첫날이었지만 12월 2일 거의 첫날 격기나 다름없기 때문에 남은 한 해 마무리하는 12월 힘차게 시작을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